안녕하세요. 칠칠튜브입니다. 본 영상은 스타툴의 대전드 에피소드 5 스트리 편집 영상입니다. 대부분의 전투는 편집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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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은 만나요. 아르바이트 white 아지라 그 문구는 전화가 차가 되어있습니다. 상대의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. 그 공간의 공간을 가르치는 전화에 비해 폭발한 폭발을 흘리며 다른 대전의 전화에 대해서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예전의 변화가 계속되어 있습니다. 그 전화의 전화에 대해서도 전화에 대해서도 전화가 되어있습니다. 모두가 전화에 대해서도 전화에 대해서도 전화가 되어있습니다. 그 내용이 있던 전화가 배해서도 전화가 가능합니다. 만약 그들은 그들에게만 더 더 찾을 수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